스테파니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.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안녕, 하니입니다. 말 그만하고 그냥 직접 딴 따라 봅시다. 전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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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요. 윤용이가 스포 많이 했잖아요, 그러니까. 윤용이가 스피커를 켜서 보라고 하니까 바로 볼게요. 이게 바로 제가 왜 아이맥을 산 이유죠? 바로 이럴 때 승낸 겁니다. 쀼커더 저기 거기도 하는 거 같아요. 쀼커더 뭐야? 완전 구키빈데, 이 정도? 뭐? 우와 오! 예! 아 진짜 아이키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구나 아 빵야 와 창문 너무 잘생겼어 엄청 놀랬어 이거야 이거 이거 잖아 I kill when you run one 이렇게 끝나다고? 이렇게 끝난다고? 몇 분이야? 2분 53? 3? 2분 54초? 아니 너무 짧아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이거 3시간 해야 돼 이 노래가 3시간 해야 돼 전 진짜 힙합 아이콘 아니 너무 저 그냥 계속 보게 되는데 컨셉션 이후로 이렇게 댄스 브레이크를 보고 소름 돋는 거 진짜 처음인 거 같아요 진짜 이런 느낌이 너무 오랜만인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이 파트 너무 좋다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힙해 인형이가 시시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너무 귀여워 보여요 아 이때 인형이 신났구나 이때 라이브에서 신났다고 얘기한 거군요 근데 이 파트 찬호 진짜 잘생겼다 진짜 찬호가 브릿지 부르는 것도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진짜 음방 안 하면 일사상 알죠? 음방 해야 된다고 저는 이만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